나도 어릴 때 프로야구 선수 되고 싶었다.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여자가 야구한다는 얘기는 못했었어. 왜요? 주수인이라고 이름 못 들어봤어? 그게 나름 유명한데. 근데 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야구 부여 왔어요? 코친이 프로 가고 싶었다고 했죠. 나도 그냥 프로에 가고 싶은 거예요. 그것도 나처럼 못 가요. 내가 만약에 진짜 잘하는 거면 그런 거면 어떡해. 그럼 너무 우울하잖아. 너랑 같이 운동하는 애들 중에 밥 먹고 살 애들 이미 다 정해져 있어. 그걸 왜 너만 모르는데? 왜? 하고 싶긴 해도 막상 진짜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건 엄두를 못 냈으니까. 당신까지 왜 이러는데? 수인이 이대로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? 근데 어쩌면 너는 안 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. 너는 안 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. 고맙습니다.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